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길고 깊은 겨울이 오고 있다. 추울수록 몸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와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당시의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두 측근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되고 검찰의 칼날이 자신을 덮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겨울이 왔으니 자신을 더욱더 보호해달라고 자신의 지지층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재명의 소환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던 검찰 측에서 다음주에 이재명을 소환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이재명을 다음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 측에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딱 찍어가지고 소환을 한 것으로 보아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이재명이 분명히 직접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쪽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 쪽에서는 최대한 지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날짜를 고르고 있겠죠. 아마 검찰 쪽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을 겁니다. 소환 날짜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제일 야당의 당대표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놓고 보았을 때 일반인들처럼 날짜를 그냥 특정을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재명 쪽에서는 아마도 지금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쯤에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마 이재명 쪽에서는 다음 주에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주쯤에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새해부터 이재명 뉴스가 도배가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환 조사를 늦추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이재명이라든가 당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이재명의 스케줄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갑자기 연말에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추운 겨울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전국 투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보니까 경북이라든가 강원도를 대상으로 그것도 1박 2일 일정으로 민심을 듣겠다라고 그쪽으로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민심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울 때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한겨울에 민심 투어를 하고 다니는 것이라든가 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당원들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최고위원들하고 조를 만들어서 자신이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당원들하고 직접 접촉면을 늘리겠다는 등 별하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스케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늦출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든가 당 차원에서 검찰 조사 방어의 일환으로 이런 행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출석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쪽에서는 날짜는 늦추긴 하더라도 그래도 비공개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언론 플레이에 능한 상황이어가지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아마도 기자들을 총출동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이 비판을 하면서 현재 검찰의 조사가 뭐가 잘못이 되었는가 본인의 시각에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또 그날 모르긴 해도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새 과실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의 조국이 재판에 출석을 할 때마다 조국의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조국을 연호하고 그의 차를 물티슈로 막 새차를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재명을 두고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과연 이재명이 출석을 하는 날 개딸들이 얼마나 새 과실을 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라도 된 듯이 검찰에 출석을 하겠죠. 그리고 한편 검찰 측에서는 현재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 지난 9월 말에 성남시가 2015년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삼천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두산건설에게 2016년에서 18년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나눠서 내도록 했다면서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라든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고속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다가 김 전 팀장이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하고 공모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최종 결제권자로서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 원을 받은 것은 부적법하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라는 정황도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뭔가 그 상대 기업에게 편이라든가 이익을 제공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당시에 성남시 측에서도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했었는데 성남FC는 영리의 목적 법인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라는 결론을 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챙겼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이 2014년도 11월 달에 이재명하고 정기사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현재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이런 보고를 받고도 후원금을 챙겼으면 이재명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챙긴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FC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두산건설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뭐 다른 기업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차병원이나 네이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수억부터 수십억 원까지 챙긴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후원금을 받은 다음에 각각의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 것도 이미 객관적으로 어느정도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성남FC 조사를 받으면서 주산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관련된 혐의들도 전부 다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남FC와 관련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참 희한하게도 이재명이 있을 때는 후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때려치고 나니까 후원금이 똑 떨어졌죠. 이재명에 관련된 검찰 수사가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하다 답답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검찰 측에서 이제 시종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은 성남FC 말고도 대장동이라던가 지금 걸려있는게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이고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기다렸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니 여태까지 기다린 만큼 앞으로도 느긋하게 보면서 검찰의 창이 더 뾰족할지 아니면 이재명과 민주당의 방패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